퇴소하게 잔잔한 것 들어오면 캐스팅 바늘도 작은거 2코 바늘 꼈어요 바늘도 작은거 2코 바늘 꼈어요 바늘로 작은거 2코 바늘 꼈어요 목줄은 2호입니다. 3.5호에서 2호 로 바꿨어요. 시간이 얼마 안나왔어요. 딱 1시간 정도만 남은건데 그 안에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닥 찍고 약간 들물이 받치는 것 같은데 자 들어가죠 현재 톡 얼었습니다. 오케이 얼었지 않아요 블랙인거 같고 이어 먹기니까 좀 튼튼합니다. 살짝 강제진압 튼튼하죠 2호라서 너무 하면 안되니까 잊지마서는 살살 땡겨주면서 왜냐면 아까도 너무 많이 제가 지금 떨궈먹었고 살짝 살짝 그레기도 풀려 그렇지 오케이 생산하게 한번 할까요 나와 잡지도 못하면서 강의하지 말고 나와 너무 큰일 납라 어차피 prene 그걸